안녕하세요. WW 채널입니다. 우리 시청자 중에서 이번 금년도죠? 2018년도 11월 10일이요. 요양복사시험이 있었죠? 시험 문제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감사하고 제가 답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책을 보신 분 그리고 교육원에서 교육 받으신 분 시험 문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시험 합격이 굉장히 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는 시험 문제 잘 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요양보호사 일을 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다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잘 모르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습이든지 아니면 업무 일을 하실 때 업무라고 하죠. 업무 보실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요양보호사라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일을 하실 때도 좀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너무 어렵지 않고 그렇다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학교 가기 힘드실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걸 배우려고 애쓰신 분들한테는 좋은 결과 있으려고 믿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저는 양심적으로 지금 얘기하는데요. 만약 시험 합격을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시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험 문제, 좋은 시험 문제를 공부하면 합격하신다고 믿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그리고 또 특히 어머님들이 많이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요. 본인 스스로 나는 머리 나빠. 나는 한 번 배워도 잘 몰라. 나는 외우고 금방 또 까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은데요. 그런 마인드 가지고 가시면 좀 위험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해가 없으면요. 답을 고를 때 힘들어요. 답안지 보면 일단 답안을 보면 별거 아니니? 상식적이니? 알 것 같다. 하지만 실제 그거는 답다 한 개, 두 개 놓고 고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정해놓은 시간. 이거 연실 좀 드신 분들한테는 시험 시간이 어때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시험 시간이 그렇게 시간 넉넉하다 보시면 안 돼요. 50대, 60대들한테는 시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보시고도 당황한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면 아는 것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 정도 합격을 하려고 해도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원에서 시험 문제 푸는 그런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혼자 독학하신 분들은 시험에 굉장히 익숙해지신 분들, 시험을 좀 많이 여러 가지로 보셨던 분, 공부할 줄 아신 분은 괜찮아요. 그러지 않고 오랫동안 공부 안 하시고 그냥 가정주부로서 집안일만 하시다가 갑자기 그 책을 보신다 해서 물론 책을 보실 때는 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고 아실 것 같으면서도 시험장이 들어가면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도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해진 그 시간에서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는 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시험 문제가 어때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냥 한 부분에서만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책 내용에 따라서 아는 부분 중요하다. 그래서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치매 환자, 우리가 케어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꼭 치매 환자뿐만 아니고 연시에 드셔서 노안,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라면 정말 요양보호사답게 예측된 모든 질병이든지 노인의 성향에 대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꼭 의사 아니고 간호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의학적인 어느 정도 상식을 가져야 되고 또 일반적인 사람하고도 달리 요양보호사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을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절대 공부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꼭 어떤 것이 시험에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어떤 학원들 같은 경우 어떤 강사님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강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꾸 예측을 해요. 이번 시험에는 이것이 나올 것 같은데 이쪽을 많이 봐주세요. 그런데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게 있어야 돼요. 책. 저는 항상 강의하실 때 이 책을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실 분들은 책을 배반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책의 기반이에요. 책을 버리시고 시험 문제만 그냥 찍는 연습만 하시면 안 되고 시험 문제에 책자가 나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교재예요. 제가 말하는 이 책이라는 것은 원교재. 교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와요. 기본 교재를 확실하게 보시고 그리고 변별 능력을 꼭 키우셔야 돼요. 그냥 책을 보시면 소설책 보는 것처럼 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시험에서는 나중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절대로 그냥 소설책 좀 보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하면서 책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냥 책을 보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것은 정말로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시험 문제에서도 입증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번 시험이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론 시간 투자도 많이 하셨고 또 학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는 하셨지만 시험장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심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특히 우리 주부님들을 꼭 아셔야 될 뿐이에요. 특히 우리는 학생이 아니에요. 우리 주부님들 그리고 또 우리 아저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인이요. 사회인이요. 책을 떠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시험이에요. 시험은 시험이에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나눈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 집에서 어르신들 많이 모셨다 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교재 꼭 보셔야 되고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요. 어때요. 본인이 예를 들면 책을 어느 정도 보셨다. 그 내용에 따라서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책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보실 때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질문을 딱 받잖아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하세요 하면 그 중에서 1번 고르시죠. 어떤 문제는 굉장히 쉽게 그죠. 본인 익숙된 문제는 그냥 제목 봐도 그냥 답이 나오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침착하게 거꾸로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면 뭐든지 그게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이든지 앞으로의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년 시험도 큰 달라진 건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방향 같은 거는 지금 봤을 때는 실용, 실용성이 좀 많이 강조된 것 같아요. 실제 어르신들이 케어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다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우리 시험 보신 분들도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시험 출제가 됐기 때문에요. 시험 출제는 참 잘 하셨다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시험이 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능 시험하고도 달라요. 대학은 뭐 들어간 시험은 다르고 이건 뭔가 하면 이걸 뭐죠. 요양보호사 하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어때요.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좀 시험이라는 것보다 교육 차원이에요. 이 정도에서는 꼭 마스터해야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너무 신기하게 너무 무섭게 그리고 너무 어렵게 느끼시지 마시고요. 당연하게 꼭 아셔야 된다.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험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쉽다 이걸 떠나서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떨어졌다 해도 후회 없이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또 시험이 합격됐다 해서 나는 정말로 그저 이 직업을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전이 들어가셔서 한번 시험을 해보시면서 본인이 이 직업에 적성이 맞는지 맞지 않은지 한 번 더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전부 아닙니다. 실제도 이 일을 하시면요.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마음을 좀 단든히 이렇게 해놓고 이 직업을 선택을 하셨으면 이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실기, 더 실제적으로 요양보호사 일을 해보시면서 많은 것을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요. 이번 시험 보신 분들,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시험 결과 기다리시겠죠. 저도 참 정말 모든 분들이 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90% 이상은 다 합격을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험도 떨어지면 어때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이라는 단어가 괜히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은 별거 아니에요. 물론 국가고시대에서 굉장히 거뭉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이 시험을 보시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쌓고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즐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험을 작년에 봤지만 생생해요. 그리고 설레 마음이 굉장히 저도 떨리고 설레네요. 금년에 또 시험지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리라고 믿고요. 또 뭐 약간 시험 잘못 봤다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도전이요. 특히 우리들은 다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기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질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이 WW 채널 그렇죠? 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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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